안녕하세요 문화기자 이재호의 역사가 있는 풍경 왕비시어 세상이 궁금하면 아미산 정원을 보소서 지금부터 세종대왕신문 2021년 7월 29일자 이재호님의 글을 전해드립니다. 글쓰니 이재호님은 세종대왕신문 편집위원으로 종료대제 전수자입니다. 세종대왕 영능봉양회 전례이사와 전주이시대동종약원 전례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경복궁에는 아름다운 작은 산이 있습니다. 경외루의 연못을 팔 때 나온 흙으로 쌓아올린 나지막한 동산 아미산입니다. 구중궁궐의 많은 정각 중 가장 안쪽에 있는 게 교태전입니다. 왕비를 위한 정원인 아미산은 교태전 뒤뜰에 있습니다. 교태전은 왕비의 침전이며 사생활 공간으로 중전 또는 중궁전이라고 합니다. 왕비를 중전마마라고 부르는 연유입니다. 1395년 경복궁 창권 당시에는 교태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교태전은 세종 25년의 임금의 침전인 강령전 뒤에 지었습니다. 또 아미산에 4개의 굴뚝을 세우고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경복궁 정각 중에서 강령전과 교태전의 지붕에는 용마루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기록된 문헌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이 왕의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임금의 침전인 강령전은 곧 용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태전에 용마루가 있으면 불경스럽게 용이 용을 누르는 그림이 됩니다. 또 하나는 왕비의 침전에 새로운 용이 들어서면 한 건물에 두 용이 있는 형국이 됩니다. 왕조 시대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왕비는 특별한 예외가 아닌 한 구중궁 껄 깊은 곳에서 한평생을 보내야 합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왕비를 위해 만든 아미산은 계절의 변화를 모두 느끼게 설계됐습니다. 왕비는 아미산 정원에서 봄, 여름, 가을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꽃을 보았습니다. 겨울에는 하얀 눈의 설경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바깥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삼켰을 것입니다. 교태전의 뒤뜰 정원입니다. 아미산 정원은 신선히 사는 자연의 세계를 설정했습니다. 계단은 산을 의미합니다. 정원의 아랫단에는 돌로 만든 그릇인 도람지와 화분 등이 위치합니다. 하멀지는 달이 담긴 호수를 낙하담은 노을이 비친 연못을 뜻합니다. 교태전의 중전마마는 대청마루에서 신선히 사는 자연세계의 아미산 정원을 바라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꼈을 것입니다. 아미산에는 육각형의 4개의 굴뚝을 세웠습니다. 흙을 구워 만든 연한 주황색 적벽돌 몸체 위에 기와 지붕을 얹고 그 위에 4개씩의 작은 굴뚝을 모았습니다. 몸체에 조각된 봉황은 왕비를, 박쥐는 부기를, 매화와 국화는 군자의 심성을 상징합니다. 학, 사슴, 불로초, 소나무, 대나무, 돌 등 십장생은 장수를 뜻합니다. 궁궐에서는 수치로 난방을 합니다. 따라서 아미산의 굴뚝은 연기를 내보내는 기능보다는 정원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탑처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교태전, 뒤뜰 아미산 정원의 동쪽 문입니다. 교태전, 뒤뜰을 출입하는 서쪽 문입니다. 왕실에서 사용하는 우물어정입니다. 아미산 계단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고 집니다. 예쁜 꽃이 교태전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기자 이재호의 역사가 있는 풍경, 왕비시어, 세상이 궁금하면 아미산 정원을 보소서 A 2021년 7월 29일자, 이재호님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